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현주 교수입니다. 저희는 대기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한 불균일계 금속원자 촉매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불균일계 촉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보통 고체로 만들어진 촉매를 사용하고 저희가 그 반응이 돌아갈 때 그 반응물이나 생성물은 기체나 액체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균일계 촉매는 보통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단체 위에 귀금속이 굉장히 작은 나노입자의 크기로 존재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촉매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촉매는 실제 저희의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하게는 저희가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차, 가솔린차나 디젤차의 후단 부위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아니면 수소와 같은 어떠한 고부가 같이 화합물 생산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귀금속 촉매의 경우에는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체에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귀금속을 최소한도로만 사용을 하면서도 실제로 높은 활성 또는 높은 내구성을 내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금속 벌크 촉매를 사용을 해서 귀금속을 뭉텅이로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였다면 그에 반해 최근에는 나노입자와 같은 형태로 귀금속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백금 나노입자가 5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질 경우에는 5나노미터라는 크기가 굉장히 작은 크기지만 여전히 한 20% 정도만의 백금 원자가 표면 반응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 80%는 그 입자 내부에 존재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백금 원자를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서 단체 위에 고정을 시켜서 이 백금 원자를 모두 다 표면 반응에 사용하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속 원자 촉매의 경우에는 금속 원자가 담채 위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금속 원자들이 대여섯 개가 서로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 원자가 하나씩 떨어져서 존재하는 경우를 단일 원자 구조라고 부르고 금속 원자가 대여섯 개 이상이 같이 모여서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를 앙상블 구조라고 부릅니다. 표면 반응은 실제로 단일 원자 구조냐 아니면 앙상블 구조냐에 따라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보였던 것도 단일 원자 구조와 앙상블 구조는 굉장히 반응이 일어나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연구가 되겠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표면에 드러나 있는 원자에 전자가 굉장히 부족한 산화 상태일 경우 아니면 전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환원 상태일 경우에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물이 얼마나 세게 흡착을 하느냐에 이 흡착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성에 있어서 선택성에 있어서 또한 내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금속 원자 총매의 배열 구조 및 전자 구조를 제어함으로써 반응에 있어서 활성 및 내구성을 극대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현주 교수님 연구실의 정호진 박사입니다. 표면 구조가 제어된 차세대 금속 원자 총매 개발의 키는 결함자리가 많은 담채 디자인입니다. 금속 원자와 담채 결함자리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으로 100% 분산된 금속 원자 총매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원자 배열과 전자 구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륨 3가 결함자리가 풍부한 세리아 알루미나 이중구조 담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환원 처리로 만든 알루미나의 알루미늄 3가 펜타 결함자리에 세리아를 담지했습니다. 세리아와 알루미나 간의 상호작용으로 세륨 3가 결함자리가 50% 이상인 굉장히 결함자리가 풍부한 새로운 형태의 세리아가 제조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리아 알루미나 이중구조 담채에 백금 원자를 담지하여 담채 1, 담채 2, 그리고 백금 원자 계층 구조 총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세리아의 결함자리와 백금 원자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100% 분산된 금속 원자 총매 구조가 안정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속 원자 총매, 즉 백금 원자의 배열 구조를 단일 원자부터 앙상블까지, 그리고 전자 구조를 산화 상태부터 환원 상태까지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최적의 표면 구조를 갖는 금속 원자 총매 구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내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들은 총매 반응을 통해서 질소,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으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이때 150도 이하에서의 저온 활성과 750도 이상에서의 고온 내구성을 동시에 갖는 불균육의 총매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의 차세대 금속 원자 총매를 배출가스 정화반응에 사용하였을 때 특히 환원 상태의 앙상블 총매가 상용 총매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온 활성과 내구성을 보이며 대기오염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냈습니다. 본 연구는 고성능 불균육의 총매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전 세계적인 배출가스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청정수수사회를 선도할 핵심 원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